이번에는 중국설과 한국설의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국의 설과 한국의 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부터 보면 중국설은 춘절이라 하고 우리는 설날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설날은 한해의 첫날이기도 하고 봄철의 첫날이기도 하지요. 날짜상으로 현재로는 중국의 설날도 음력 1월 1일로 한국과 같지만 달력상으로 하루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음력 12월 30일인 경우에 한국은 음력 1월 1일인 때도 있지요. 역사적으로 한국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변함이 없었던 반면에 중국의 설날은 음력으로 10월 1일이나 음력 11월 1일이나 음력 12월 1일로 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설날은 정월 1일로 변함없이 음력 1월 1일이었으나 중국은 10월, 11월, 12월 등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군 조선의 달력은 배달나라의 성력 태양력 음력이 일체로 된 달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음력상으로 정월은 호랑이 달인 인월 즉 1월로 고정되어 있었고 음력 10월은 돼지달 즉 해월로서 상달이라 하여 조상을 기리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음력은 배달나라의 정치질서를 배역한 당나라를 세운 천자 요가 서기정 2357년경 배달나라의 역법을 버리고 순수한 음력으로 하였는데 명협이라는 풀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한 달을 29일 또는 30일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음력의 한 달이 맞습니다. 하지만 천자순 시기에 다시 단군 조선과 율도량형을 맞추면서 역법도 조정하였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 우가 반역하면서 중국의 하나라 왕조가 세워지고 단군 조선의 역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독립성을 표시한다고 음력 10월을 정월로 삼았으며 이후 은나라는 동지달인 음력 11월을 정월로 하고 추나라 때는 섯달인 음력 12월을 정월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세 가지 정월 즉 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진시황의 진나라 때 정월을 호랑이 달 즉 인월인 1월로 한 것이 유방이 세운 한 나라가 계승하여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날짜상으로는 1월 1일로 중국과 한국이 같게 된 것입니다. 즉 배달나라에서 독립을 시도한 요인금과 요인금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나라 때부터 한국과 중국의 설날이 다르게 되었던 것이며 진시황의 진나라 때부터 1월을 정월로 함으로써 1월 1일로 날짜로는 같았으나 경도의 차이가 있어 달력상으로 한국과 중국이 하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줄이면 중국과 한국의 설날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서기 전 2357년경 배달나라의 질서를 반역한 당나라 천자요가 역법 즉 달력을 독립하여 사용하면서부터 결국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중국설과 한국설의 차이가 있긴 있네요. 홍익인간 천부세상 만만세